안녕하세요 코고입니다. 오늘 뭐 사니? What do you buy today? 2021년 3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. 짜잔 이번엔 박스가 좀 작죠? 타워워에서 주문한 아이템이에요. 열어볼까요? 여기 하나 여기 있고 정화지는 뭐 완충제 박스는 저리가 있어 여기가 입구가 아닌가 보네 급하다 급해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나 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네 맹 Precision 싱글 엣지 하비 사이드 커터 MTS-039 어드밴스드 싱글 엣지 하비 사이드 커터 MTS-026 그리고 니퍼가 하나 더 있죠? 맹 Intermediate 싱글 엣지 하비 사이드 커터 MTS-022 제가 리뷰했던건데 음 두개입니다 요거는 제가 쓰려고 구입을 했구요 자 여기서 이제 아 이 니퍼는 네 국내에서 10만 3,500원에 판매중 10만 3,500원에 판매중입니다 놀라운 가격에 판매중인데 살짝 한번 열어볼까요? 음 저도 처음보는거라 이렇게 되어있네요 과연 10만원 값어치를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리뷰 영상 올릴게요 니퍼도 국내에서는 67,500원에 판매중인 녀석인데 이번달은 뭐 니퍼 리뷰 하느라고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택배가 올 때까지 안녕